안녕하세요 피트리아 입니다. 이번에는 사신단 퀘스트 빠르게 하실 수 있도록 제가 하는거 녹화해 가지고 올리려고 합니다 신수 입문을 하고 나서 다시 신숙의 마을로 오게 되면 이 검은 영약을 현자가 줄거에요 현자가 이걸 주게 되면 사신단 퀘스트를 시작할 수가 있습니다 이 검은 영약을 받았을 때는 백호봉으로 와달라고 부산당한 용사가 얘기를 할거에요 그러면 이쪽으로 오시면 됩니다 그러면 사신단 퀘스트 빠르게 한번 진행해 볼게요 일단은 조건은 신수 입문을 해서 신수 변신을 할 수 있는 상태가 되어야 되고 이 검은 영약을 받은 상태가 되면은 사신단 퀘스트를 시작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 오셔가지고 이제 부산당한 용사랑 얘기를 하면 되고 알 수 없는 호의를 얘기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쫄모비아 생성이 되구요 잡고 나서 다시 얘기를 하면 됩니다 그러면 검은 영약을 주게 되면은 이렇게 검은 영약을 부산당한 용사가 약이 아니고 회복제가 아니고 이렇게 안 좋은 거다 라고 보여줍니다 그러고 나면은 바로 정보수집으로 넘어가 주시면 되구요 정보수집을 했을 때는 이제 바로 배꼬봉오리 배꼬봉오리 중단으로 배꼬봉오리 중턱으로 가져주셔야 됩니다 삼굴에 위치해 있구요 귀찮으니까 재축 하나를 좀 먹어주도록 할게요 재축 하나 먹고 성장 물량 하나 먹어주도록 할게요 굳이 안 드셔도 돼요 재축만 있어도 아마 하실 수가 있을까요 이렇게 일일일 복고서를 받게 됩니다 그러면 빠르게 서쪽을 쳐주고 배꼬봉오리 이동한 다음에 열심히 달려가지고 정보수집으로 다시 얘기해 줍니다 그러면 대화를 하는데 그냥 열심히 엔터 눌러주시고 다시 중턱으로 가줍니다 중턱으로 들어가신 다음에 이제 애들을 열심히 잡으면 되는데 어... 초반에 있는 굴은 말을 안 걸고 왔나? 걸고 왔는데 드랍이 안 된 것 같네요 초반에 있는 굴은 그렇게 모든 몬스터를 다 잡고 넘어가지 않으셔도 괜찮아요 왜냐면은 제가 이제 암호표랑 아이템이 나오면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암호표를 얻게 되구요 이 암호표랑 밀봉된 봉인서를 받게 되거든요 아... 밀봉... 봉인서를... 밀봉된 명량서? 어차피 이 암호표가 많아도 이 밀봉된 명량서 개수가 부족하면은 암호표는 쓸데없는 아이템이기 때문에 그냥 길목에만 있는 몬스터만 잡으면서 빠르게 넘어가주세요 그리고 이렇게 전초기지에 오면은 이 전초기지에 있는 애들은 거의 다 잡아주신다고 보시면 돼요 밀봉된 명량서가 좀 많아야지 한번에 깰 수가 있거든요 이거 또 운빨이기 때문에 열심히 애들 잡아주면서 애들 잡아주면서 가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5월까지 왔는데 명량서가 19개 이거는 진짜 운빨이거든요 열어볼게요 각각 3장씩이거든요 자 이렇게 보면은 인사명량서가 부족하기 때문에 한번 더 가야됩니다 암호표가 11개는 남아있죠 그래서 여기 중턱동굴에 있는 몬스터는 그냥 길목에만 있는 애들만 가는 길에만 있는 애들만 잡아주시면 돼요 암호표는 넘쳐나기 때문에 바로 주나? 안주죠 역시 그리고 이제 여긴 애들을 열심히 잡아줍니다 바로 까볼게요 바로 됐네요 이렇게 아무리 많아도 3장씩만 있으면 되기 때문에 3장씩만 가지고 바로 바로 뛰어서 용왕사한테 가서 정보 수집을 눌러줍니다 그러면 이제 재료를 찾아서 넘어가야 되는데 정보 수집이 끝나고 나면은 서쪽을 이동한 다음에 대장장이한테 가가지고 유물복원을 클릭해줍니다 유물복원을 해서 대화를 하고 나면은 장르한테 가서 유물복원을 얘기해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고대 유물 갑주 무기랑 갑주를 받게 되면은 다시 와서 유물복원을 얘기해줍니다 그러면 곡괭이를 주고요 곡괭이는 바로 착용을 해주시고 바로 뛰어가지고 용왕사한테 가서 재료를 찾아서 얘기해주세요 그러고 나면은 바로 또다시 중턱동굴로 뛰어갑니다 중턱동굴로 열심히 뛰어가 주시고 여기서는 약간 노가다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1굴부터 가져오도록 할게요 이 신수 철강을 평타로 때려가지고 곡괭이 창탄에서 평타를 때리면 이렇게 철강석을 얻게 되는데 평타를 굳이 안 때리셔도 되고요 그냥 스킬을 쓰면서 한방에 죽이셔야 돼요 어차피 왔다갔다 하면서 계속 철강석은 많이 킬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스킬로 잡아도 이게 줄 확률이 있기 때문에 스킬로 잡아도 한방에 잡아도 이렇게 들어온답니다 그러고 나면 이 사신단 보금상자를 깨야 됩니다 이게 전초기지 한 굴마다 2개씩 쟁이 되거든요 그래서 총 10개가 나오겠죠 근데 먹어야 될 것은 덧대기용 가죽 10개랑 연마석 5개 한 굴에서 절대 끝나지가 않는 거기 때문에 빠르게 두개만 두개 열심히 깨주고 다음 굴로 넘어가 주세요 그러고 나면 아까 1로 들어갔으니까 2번으로 가고 2번으로도 빠르게 이동해주면서 길목에 있는 신수철강 한번 스킬로 때려주고 들어오면 좋고 안 들어오면 나중에 마지막에 부족한 개수를 그냥 하면 됩니다 신수철강 너무 목매어 있지 아마 부캐가 아니시라면 지정 같은 경우는 있을 거에요 지정 같은 경우는 있을 거고 육자승급 하시면서 육자승급 하시면서 육자승급 하시면서 각 신수 동굴에 지정을 찍어주시면 좀 편하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유물보건을 얘기해 주시고 얘기할 때는 이 꽃괭이가 인벤토리에 있어야 되고요 유물보건을 해주시고 이렇게 주작신수를 만나라고 하는데 만나러 가기 전에 극지방으로 날라가 주세요 얼음 10개가 필요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극지방으로 날라가서 얼음을 먹으러 갑니다 여기로 들어가시면 용계몰이 얼음을 줍니다 얼음 2개 더도 말고 더도 말고 딱 10개만 먹으시면 돼요 7개 8개 9개 10개 10개 먹었으면 비양 쳐주시고 전투가 풀릴 때까지 기다린 다음에 3개 이동으로 바로 신수계로 날아가줍니다 신수계로 날아가자마자 다시 신변해 주시고 이동을 중심으로 푸셔도 상관이 없는데 신변하는 이유는 신변하면 이속이 조금이라도 빨라지기 때문에 신변을 하고 갑니다 그리고 이 신수계에서는 변이력이 닳지가 않아요 그래서 신변을 계속 쭉 하고 다니셔도 상관이 없다는 걸 알려드립니다 지정 없으시면 저처럼 이렇게 뛰어다니시면 됩니다 주작에 화염을 해 주시고요 얘기를 했으면 현모한테 갑니다 그러면 현모가 얼음 10개를 들고 오라고 하거든요 하지만 이미 모아왔기 때문에 바로 대화를 하고 다시 주작한테 뛰어갈 겁니다 우선 여기서 주작에 화염을 얘기해 주시고요 다시 주작에 화염을 얘기해 주시면 됩니다 저 처음에 대화할 때 얼음 10개를 찾아 얼음 10개를 구해오라고 하거든요 얼음 10개를 구해서 구해 가지고 가면은 그냥 바로 대화만 하면은 얼음 등불을 이렇게 만들어줍니다 와서 주작에 화염을 얘기해 주시고 받았으면은 바로 서쪽으로 아 동쪽으로 이용해서 대장장이한테 유물보건 얘기해 주면은 이렇게 이렇게 주고 왔냐 그러면 이제 백호한테 찾아갑니다 백호한테 유물보건 완료를 얘기해 주시면 이렇게 백호에 구름을 박게 되거든요 이거 시간이 끝나기 전에 천룡한테 달려가야 됩니다 천룡한테 왔습니다 천룡한테 와서 유물보건 완료 하면은 이렇게 일단 1성을 줍니다 저는 반은 패스로 5성을 끼고 있기 때문에 바로 버려주도록 하구요 이렇게 유물보건 완료가 끝났으면은 다시 용사한테 갑니다 용사한테 가서 기습을 얘기해 줍니다 기습을 얘기해 주면은 이렇게 빈 전찰 지도를 주거든요 그러면은 중턱동굴 각 신수별 중턱동굴 3굴로 가셔서 이 지도를 써주셔야 됩니다 뺑뺑이를 많이 시키기 때문에 이솝이 빠르다던지 탈 것이 있으면은 좀 빠르게 깨질 수가 있다는 게 팁이구요 이렇게 써주면은 배꼽 봉울이 정체 완료 라고 뜨거든요 그걸 다 해줘야 돼요 정말 귀찮은 퀘스트를 퀘스트를 패하지만 4신단 입장이 가능하기 때문에 눈물 머금고 어쩔 수 없이 해야 됩니다 현무중턱동굴은 4에 있으니까 4로 달려오셔가지고 달려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삶이 왔으면 써주고 이제 청룡으로 갈게요 청룡중턱동굴은 3굴에 있습니다 3굴 청룡동굴이 3에서 왼쪽으로 가시면 여기가 중턱이에요 3굴 써주고 이렇게 주작으로 갑니다 주작 중턱동굴은 주작 동굴 2에 있습니다 두번째 굴에 있구요 보충한 옆점에서 이렇게 주피 써주시면 편하게 오실 수가 있어요 3에서 써주면 병사한테 가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열심히 달려가지고 병사한테 가서 기습을 얘기해줍니다 그러면 문서를 찾아오라고 하거든요 또 가야됩니다 중턱동굴에 가야되고 중턱동굴 뒤목 말고 전초기지 전초기지 지휘관을 잡으면 문서를 줍니다 이거를 또 4개를 다 모아야되요 엄청나게 똥뱅이를 지킵니다 또 똥개 훈량시키기 때문에 이렇게 작전계획사를 줍니다 그러면 또 현모로 갈려가보도록 하죠 그래서 지휘관을 잡아주면 이렇게 받게 됩니다 또 마찬가지로 청룡을 갑니다 지휘관을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받았으면 남쪽으로 가서 마지막 부작을 잡아보도록 할게요 오시면 지휘관을 잡아주도록 갑시다 4개를 다 먹었으면 다시 용산 때 갑니다 용산 때 가서 기습을 얘기해 주시면 이렇게 회부를 주거든요 그러면 귀찮지만 또 가야됩니다 백호니까 백호만 제가 하도록 할께요 어 그 유물보호기 할 때 상자를 부셨잖아요 보급물자 상자도 있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이 횃불로 타겟팅을 하셔가지고 이렇게 불질러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오시면은 이렇게 물자가 있죠 물자에 불을 붙여주시고 향골에 두개씩 쟁이 되는데 5개만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어 가는 규모께 안보인다고 열심히 안찾으셔도 돼요 어차피 어차피 5개를 태우면 됩니다 5개를 태웠으니까 바로 또 현무적으로 달려가주도록 할게요 한굴에 두개씩 진행이 되기 때문에 안보인다고 미친 듯이 구석구석 찾아다니지 마시고 다음 굴에 있으니까 빠르게 빠르게 그냥 눈에 보이는거 하시고 넘어가주시는게 시간 전략이 되십니다 살짝의 딜레이가 있으니까 이렇게 카운트가 늦게 뜨더라도 5개 부질렀으면 바로 이동해도 됩니다 뜰 때까지 여기 안기다리시고 이렇게 이동하시면 되어 5개 내가 5개를 하고 있다는걸 잘 해주시면 됩니다 4개 5개 마지막 주작으로 하겠습니다 이런것만 대줘도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메시지가 뜨면 또 용산대감일 3 2 3 3 이제 기습을 하고 나면 이제 탐문수사를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럼 아래에 있는 mpc랑 모두 다 대화를 해야 됩니다 이렇게 탐문수사 여기 3명 그 다음에 여기 2명 그리고 대장장이 마지막 제사장을 다 얘기하면 이렇게 주작 봉우리 정상동굴로 가라고 합니다 지정이 있으면 바로 주작 신수한테 가가지고 택을 하시면 좀 더 빠르게 가실 수가 있구요 저는 없으니까 열심히 뛰어가 보도록 할게요 주작 정상동굴은 우울해 여기 왼쪽편에 보시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다 샘 까시고 길막하던데 마저 봐주시고 달려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구조자가 있는데 구조자가 있는데 구조자 구조자를 잡아주시면 이렇게 집결 지도를 줍니다 그러면 써주시고 대화를 들어주시면 됩니다 저는 미리 커피를 타왔기 때문에 커피 한잔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나오고 나서 이동을 하세요 먼저 이동해버리면 신이랑 몽골로 처리가 돼가지고 신 저거 다시 봐야 됩니다 그럼 음모를 선택해 주시구요 그러면 동료의 물건을 봤거든요 그럼 다시 한 번 더 써주세요 수호자 옆에 딱 붙어있구요 이렇게 뜨면은 동료의 물건을 사용해 주세요 빨리 써 그럼 이제 검은 현자가 나타나고 신이 마무리가 될 거예요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리다가 바로 용사한테 뛰어가 줍니다 그러면 이 용사의 거울을 받게 됩니다 별 필요는 없는 거기 때문에 이제 이제 본인의 신수에 맞게 본인의 신수에 맞게 신수를 만나러 가주세요 가서 신수의 꾸지즘을 얘기해 주시면 되구요 얘기를 했으면은 다시 용사한테 갑니다 용사한테 가서 전투를 얘기해 주시구요 백호랑 주작을 먼저 잡아야 되거든요 이제 여긴 이제 중턱이 아니고 정상동굴로 가주시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지점이 있으시면은 각 신수별 신수별 지점이 있으시면은 백을 하시는게 빠르구요 저는 지점이 없으니까 열심히 뛰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대빵을 잡아도 대빵하면 카운팅 인식이 안되더라구요 버그가 아주 많기 때문에 일단은 구조자들을 그냥 가는 길목에 있는 애들만 좀 잡아주고 이 수호자를 먼저 잡아줍니다 카운팅이 되면은 이때부터는 그냥 마음넣고 잡목들은 50마리를 잡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열심히 잡아주시면 되구요 다 잡았으면 이번에는 주작한테 주작으로 가야됩니다 또 수호자 먼저 잡아주고 수호자 카운팅이 되면은 마음 넣고 제목들을 잡아줍니다 지휘가 한 마리 있었죠 나중에 한 번 더 와야됩니다 여기까지는 찾아봤습니다 그러면 바로 또 용산대 갑니다 용산대 가서 주작 백호를 얘기해주시고 바로 청룡현모를 얘기해주세요 그러면 마찬가지로 정상 동굴로 가서 똑같이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수호자부터 수호자부터 먼저 카운팅을 해준 다음에 마음넣고 백호를 때려잡으면 됩니다 정상 동굴로 정상 동굴로 정상 동굴로 정상 동굴로 수호자부터 먼저 카운팅을 한 다음에 방금 잡았는데 카운팅이 안됐어요 여기 구조자가 카운팅이 되면서 수호자가 10 잡힌거거든요 보시면 수호자가 1이 되어있어요 근데 이 상태로 제가 한번 가봤거든요 카운팅이 안뜯는데도 제가 잡았으니까 되겠지 하고 가봤는데 퀘스트가 진행이 안되더라구요 그래서 다시 뛰어왔었습니다 그래서 약간 귀찮긴 하지만 기다려주도록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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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운팅이 때라 됐을까요? 멈춰서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안됐어 또 안됐어요 메세지가 또 안됐거든요 이 상태에서 좀 뻐기겠습니다 이제 시작할게요 검증되겠지? 그러면 됐습니다 세 번만에 검증이 됐네요 잡았으면 와서 청년현모 얘기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40단과의 전투까지 끝났으면 마을로 가셔가지고 장로 장로한테 알 수 없는 쪽지를 얘기해 주세요 그러면 쪽지를 봤거든요 쪽지를 읽은 다음에 각 국내성이나 부회성으로 가야됩니다 저는 부여인이기 때문에 바로 부회성으로 달려가주도록 할게요 그래서 여기 끝나지 않는 야이옥을 얘기해 주시고요 옥션 상국성으로 가야 되거든요 바로 왔네요 상국성으로 와가지고 여기 국경수리대형하고 얘기를 해 줍니다 그리고 이제 300점이었나 350점이었나 모아야 됩니다 모아야 되는데 이렇게 몹들이 제외 되거든요 근데 얘들이 몹별로 점수가 있어요 지금 보시면 9점이죠 지금 9마리 잡았을 거예요 얘들이 1점 밖에 안 되기 때문에 총 5가지 규력이 있고요 이렇게 빠르게 들어가면서 대장 있는 맥을 찾아야 됩니다 대장이 점수를 좀 많이 주거든요 3번으로 갈게요 3번으로 갔을 때 또 없어 그러면 바로 백을 해줍니다 4번으로 가고 4번으로 갔을 때 또 없네요 눈빨 5번으로 갔을 때 아 여기 부대장이 있죠 얘들이 점수를 많이 줍니다 이 부대장 나노 맵 3개만 드리면 바로 퀘스트를 끝낼 수가 있어요 도착했습니다 뜨면 뛰어갑니다 그러면 이렇게 부대장이 나오는 앱이면 백들을 다 잡아주도록 할게요 제발 제발 나와라 오케이 여기만 잡으면 끝납니다 다 잡아주고 공격치 얘기하면 이렇게 이제 됐다고 하거든요 그럼 다시 얘기하고요 그러면 다시 부회성 미소조 해가지고 여기서 바로 바로 거기로 가면 그러고 부회성한테 가가지고 다시 얘기한 다음에 세계지도 신수계에 날라가줍니다 다시 신경해 주시고 용사한테 바로 갑니다 용사한테 용사한테 가서 재료를 찾아서 흔적 흔적을 얘기해주면 되고요 흔적을 얘기하신 다음에는 괜찮지만 또 백호 중턱 동굴로 가져야 됩니다 중턱 동굴로 달려주시고요 이제 끝이 보이기 때문에 조금 더 행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인명불을 받게 되거든요 인명불을 얻게 되면은 다시 또 열심히 달려가지고 용사랑 얘기를 하고 나면은 이제 아까전에 그 어디냐 그 주작 정상동굴 구굴의 아 구 자목들 사이에 있던 인간불 한놈을 잡으시면 됩니다 밑에 보이네요 사신단 내지 영양사를 얻게 되면은 바로 달려가지고 용사한테 얘기해서 건물질 흔적 얘기한 다음에 마지막으로 정상동굴한테 가서 마지막 일점을 리그해주시면 진실은 수명을 두거든요 그러면 이쪽에 지하창고로 와가지고 이걸 클릭하게 되면은 끝납니다 이렇게 사신단 퀘스트가 끝났기 때문에 이제 이키릭은 사신단 본진으로 이동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사신단 퀘스트 빠르게 한번 진행해 보았구요 블로그 키셔서 보셔도 되지만 이거 한번 이 영상 한번 보신 다음에 그냥 바로 달리기 달리기 하셔가지고 빠르게 깨셔도 될 것 같습니다 대충 한 캐릭당 뭐 지정이 있다고 치면은 한 40분 정도 걸리는 것 같구요 아니면은 거의 한 50분 정도 걸린다고 보시면 되고 한 시간 이내로 캐릭 하나를 완료할 수 있는 것을 완료할 수 있기 때문에 부캐 같은 경우에 부캐가 있으시다면 직업별로 부캐 해가지고 일대일로 사신단을 가시던지 해가지고 파밍을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네 오늘은 이렇게 사신단 캐스트를 한번 진행해 보았구요 좀 더 뭔가 여러분들 도움이 될 수 있는 영상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한번 부탁드리구요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